그리고 띠수인이에요. 띠수인은 스텐 스페이세요.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가리와 달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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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모두들 안녕. 내가 늦지 않니? 보석 물질! 보석 물질! 이 병원 치료사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! 어때 섹시합니? 섹시하다! 좋아 피분도 에볼바리러! 나 치류받아! 나 치류받아! 나 치류받았다! 든든, 든든у, 하나, TWO 다음은 라듀 오.. 어려워 비지폼 오.. 수이지폼 잘 만족해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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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오.. 비지폼 오.. 수이지폼 잘 만족해 아.. 수고하자 누워 한판? 안 돼 딱 얕소 다 돼 여보세요 어 엄마 엄마 몸은 괜찮아? 어.. 아 나는 잘 지내지 어..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오래 사셔야죠 엄마 아들이 나중에 치료해줄게 어.. 어..엄마 어..나도 사랑해 어.. 야 너 거기 졸지마 사랑이랑 교수님 하나 둘 셋 교수님 사랑합니다 아.. 물리치료학과는 재밌는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호소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국내에서 제일 가는 학교로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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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리치료학과 화이팅 호소대 물리치료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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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